Romans 2 님들, 이거 파티클 있어요. 그리고 이 맵 아이템 허드 창 제가 수상한 거. 장난이죠? 아 농담이고, 파티클 있어요. 이거 텔 타지 마세요. 텔 타지 마세요, 님들어. 텔 타는 거 아니에요, 텔 타지 마세요. 텔 타지 말라 했어요, 문명. 텔 타지 마세요. 텔 타는 거 아니에요. 막는 거예요. 텔 타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. 텔 타면 죽어요. 텔 타지 마세요. 텔 타는 거 아니에요. 텔 타지 마세요. 막는 거예요. 텔 타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. 막는 거. 네. 빨간색 하나씩은 템트포고요. 다른 건 타지 마세요. 타는 게 아니에요. 막아야 해서 막는 거예요. 앞으로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전체적인 밸런스가 바뀌었어요. 파이널로 올라가면서. 텔 될 거고요. 텔 되면 막으면 돼요. 왜 좋지 않나? 막아봐야 된다. 막아봐. 봐봐 더 더 더 막아진다.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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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. 쉴드 써요. 쉴드. 쉴드 쓰고. 뒤로. 뒤로 오세요. 뒤로. 뒤로 가서 막아주세요. 아 땡겨 막아주세요. 뒤로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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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돼요. 여기 텔 바로 돼요. 여기 텔 바로 돼요. 들어가서 막아주세요. 들어가서. 막아주세요. 막아주세요. 텔 됐어요. 막아요. 탈야돼요. 방탄보. 방탄보. 방탄보 사야돼. 반사면 죽을. 마가봐 입니다. 어 이 슬로우쿨 잘못 설정했나보네. 파티클이 미리 뜨네. 마가봐 입니다. 마가봐요. 아이스실드 발 밑에 파티클 몇 초에 뜨는지 보세요. 이거 한 35초로 됐던데 불타야 자극적으로 설정해놔야 아이스 실드는 제대로 되네 슬로어가 이상하구나 뒤로 오세요 뒤로뒤로 뒤로와서 와요 뒤로와서 근데 슬로어가 이상하네 뒤로 뒤로뒤로뒤로 텔되면은 최대한 뒤에 잘 잡으세요 최대한 뒤에 잘 잡으세요 최대한 뒤에 잘 잡으세요 보세요 두개는 안기 한끼 한끼 두개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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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 한개는 점프 두개는 점프 아 한개는 안기 두개는 점프요 점프 이거 점프해서 다 피할 수 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껴줘요 빼요 맞는거 아니에요 빼요 에피셋은 쉬워요 아뇨 충청 없어요 올데이 산 하얘요 근데 산을 점프 빼주세요 뒤로 다 빼 다 빼 파란색깔 텔레포타로 파란색깔 텔레포타로 파란색깔 텔레포타로 가세요 파란색깔 파란색깔 텔레포 타는거에요 파란색깔 텔레포 뭘 쓰지 마세요 위에까지 막히거든요 파란색깔 텔레포 타세요 파란색 텔레포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깔 텔레포 타세요 파란색 파란색파란색 파란색파란색 다 타요 파란색파란색 다 건너와요 다 건너와요 다 건너와요 오우 1착순 한글자막 by 한효정